기동 미술인 모임인 아트미션이 오는 23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공동선을 주제로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합니다. 포럼에는 서성록, 신국원, 정재영 교수 등 신학자들이 나와 크리스천 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선을 구현해 나갈지 모색할 예정입니다. 아트미션은 최근 수년 동안 개인을 넘어서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해 왔다면서 이번 포럼이 공감과 극률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기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크리스천 예술인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